강철 깃발 승리는 자네껄세 승리는 자네 2명 째다. 점점 어드밴티지는 잘 됐군. 3명 쓰러졌다. 1명 째다. 거짓말은이. 노ар ohne, 1명 중둑. 1명 2명 중둑. 3명 중둑둑일 campaigns. 2명 째다, 불꽃이 식어버렸군. 언젠가 자네와 같은 타이탄과 다시 겨루 내 힘을 시험해보고 싶은군. 2명 째다, 불꽃이 식을때는 더욱더 획득이 날라야 도망간다 도움말씀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 그래. 그래. 오. 뭐해. 어. 뭐해. 어. 어. 슬픔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 3분 남았네.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 그만. 자네의 승리가 확정됐네. 자네는 아이코라 같은 직감을 가졌군. 정신적으로 서로 닮았어.